생각났어 와, 조용히 남게요 4500 식 Gramm 열심히 oversatur 성공 2400 식 elf 2, 2, 1 1, 2, 1 이렇게 온거야? 그처럼? 들어오지 잠깐 간조리면서 온거야? 확 들어왔으면 내가 놀랬을거 아니야 내가 이거 줄게 미친거 줄게 나 이거 했는지 어떻게 안했어 내가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어 지지해 아까 재석이랑 같이 내릴걸 지지해 그래도 그래도 그냥 죽이면 뭐하잖아 저 분인데 발 때리다가 뛰어봤나 아 이거 한금만 더 잡았으면 됐는데 와 이거 진짜